설렁탕탕 자에 둘이 불화 자예요. 설렁탕에 데이거나 불에 데이거나 데이는 살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붙였는데 이게 첫 번째로 무당살이라고 부르고요. 염새가 나와요. 염새. 세상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세상을 싫어하니까 박혀있는 거지. 요게 세이지면 뭘로 가요? 요게 세이지면 염새가 세이지면 이리 가요. 이리 간다고. 탕화가 무서워요. 그래서 제일 무서운 살이야. 근데 이거 하시는 분들이 제가 무당살이라고 했잖아요. 이쪽으로는 아주 감이 너무 뛰어나고요. 상당히 영리하고 총명해요. 모르는 게 없을 정도야. 감도 되게 빠르고. 그래서 이게 무당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조금 이게 읽다 보니까 탕화가 있는 분들이 좀 폐딱폐딱 할 수도 있어. 아는 소리도 곧잘하고 그런 게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이제 추군이 오거나 이러면 좀 많이 그래요. 추군이 오면. 추군이 재작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축년부터 뭐가 문제가 생긴다고. 왜 인오축 탕화가 탕화가 거기서 발동을 한단 말이야. 무슨 말이냐 하면. 경자, 경인이모. 그 다음에 정미예요. 이렇게 되면 이 탕화살이 조건이 인오축이거든요. 인오축 일생이. 그러니까 일지가 인오축이 있는 사람이 다시 인오축을 보면이에요. 그럼 이분은 보면 이게 탕화살의 조건인데 이분은 오생이잖아요. 또 인이 있잖아. 그럼 탕화살에 탕화살이 있는 분이죠. 그런데 이게 축이 오잖아요. 또 인이 오잖아. 오가 오잖아. 이런 게 다시 오면 더욱더 강성해지죠. 그죠? 그럼 봐봐. 신축년. 그죠? 경인년. 다시 걸렸잖아요. 여기가 제일 심해요. 인오축 세 개가 딱 완비되기 때문에. 두 번째가 인년도 또 들어왔죠.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조금 이렇게 좀 안 나왔을 거다 이 말이야. 올해는 이제 개면연이니까 조금 나아지겠죠. 그죠? 없잖아. 이것만 있잖아. 안 건드렸잖아. 그죠? 그러니까 올해부터는 좀 나아지겠지 뭐. 그래서 만약에 이런 걸 좋아하면 일찌감치 하면 되게 잘해요. 이런 사람들이. 제가 이런 사람들을 한 몇 명 봤어요. 한 20대부터 역학한 사람도 있고요. 지금도 잘해요. 잘 봐. 그다음에 또 뭐 서른 한 두 살쯤에 이혼한 여자도 한 분 봤고. 이쪽에서. 그러니까 이런 걸 갖고 있는 분들이 되게 이쪽 우리 이쪽으로 감도 있고 그래서 잘 하시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혼식으로 한 분쌍을 파악하고 자동으로 옷을 입을 수 있는 데이터가 없었을 때. 이혼식으로 한 분쌍은 점점 선수입니다. 지금의 일정한 생활이 아니라 15살이 아닐까? 그럼 전혀 가지고 있는 것이 생활이 많rees Devils인 거 같은데. 이게 왜 말씀하시는지요? 지금 또 다른 요리가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혼식으로 한 분쌍 그니라인 이였어 pedal이 생활을 수 있습니다. 잠이 막혔렸나 호수에 의심하지 않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혼식으로 한 분쌍은 줄세가 없음 mortality. 다섯지요? 잘하는 것 같고 아니면 워슈아 치즈가 많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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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